1953년 31일 한국의 대학, 세계대학으로 도약해온 한세대학교. 신학부, 인문사회과학부, IT학부, 간호복지학부, 예술학부, 디자인학부. 한세대학교는 미래형 인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. 한세인을 위한 또 다른 든든한 지원,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한세대가 함께하는 자폐어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한세대학교에서 더 큰 미래를 꿈꾸게 될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. 정시 모집 접수는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, 원서는 UAE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. 정시 모집Da realise 아멘